FC 안양의 핵심 공격수 조나탄이 음주운전으로 결국 구단이 계약 해지를 하였어. 지난 2일 오전 음주운전으로 경찰에 적발된 조나탄은 구단 홈페이지와 SNS 등 공에 이를 공식화했고 FC 안양은 바로 이 사실을 프로축구연맹에 보고했으며 계약을 조기 해지하기로 했어. FC 안양 신경우 단장은 불미스러운 일로 안양 시민과 팬분들께 침녀를 끼쳐드려 깊이 사과드린다라며 제발 방지에 대해서 약속했어. 프로축구에서 음주운전을 하는 선수들 몇 있었지만 살인은 위니까 앞으로는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겠어. 조나탄 SNS 전문은 고정 댓글에 링크 통해서 남겨둘게.